다니엘 씨, 저번 주에 소개팅 어땠어요? 묻지 마세요. 안 좋았어요? 같이 뭐 했어요? 저녁 먹고 영화 봤어요. 그런데 영화도 재미없고 이야기도 많이 못했어요. 무슨 영화 봤어요? Mean Girls 봤어요. 재미없어요. 보지 마세요. 그 영화 알아요. 그런데 왜 이야기 많이 못했어요? 제가 너무 긴장했어요. 그냥 조용히 밥 먹었어요. 괜찮아요.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좋은 경험이에요. 다음에는 제가 더 준비해야겠어요. 네. 다니엘 씨는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. 고마워요, 수민 씨.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. 하거든요. ари. 수,